안녕하세요 딩디링 입니다 방금 블링트론 선물상자를 까서 전설이 나왔어요 이런 전설은 처음이라서 좋은 건가요? 신기하다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신기해 보세요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블링트론 6000 선물상자 선물상자 받아서 딱 오픈했더니 대사부의 영혼 제가 녹화도 안하고 있었는데 떴어요 대박이다 이런건 뭐 어따 쓰는거지 검색해 봐야겠다 이걸 끼면 뭔가 스킬이 추가되나 보다 축전기를 빼고 반지를 둘 중에 하나 바꿔야겠네 치명을 올리는게 나으니까 데드로이드랑 바꾸는게 낫겠네요 기계도 5초마다 기력구체가 생성되어 시전자의 주위를 맴돕 구체가 적과 충돌하면 주위의 모든 정액에 10만 4240의 피해를 입힙니다 구체는 최대 4개까지 생성됩니다 아 지금 제 몸 주변에 돌고 있구나 이게 괜찮은거 아닌가요? 우선 착용 효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거 껴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몸을 이렇게 뱅글뱅글 맴돌고 있는걸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구체라고 하긴 그러나 영혼같은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야 블링트론한테서 전설먹긴도 처음인데 얘랑 샷 하나 찍어야겠다 옷이 좀 그렇죠? 속옷 입은 것 같아 지금 바꿀 수 없나? 신기하네 지금 오랜만에 와우를 시작해 가지고 공차 기다리고 있는데 아 되게 안되네 2차 스탯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를 보석을 사야겠는데 요즘은 계속 6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6시에 일어나서 밤에 한 12시에 자고 7시간 자야되는데 6시간 좀 자고나면 눈이 떠지더라구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즉시 구입하고 자 이것까지 먹을 수 있을까? 먹었다 됐다 휴 어 누가 한명 취소했나보네 아 반지니까 마부도 해야죠 와아 와아 이야 나 딜 왜이래 갓 갓 딜디링이 되어버렸데 지금 되게 손가락을 버벅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수급이 좀 잘 안되는 느낌인데 약간 귀 수급이 뭔가 안되는 느낌이지 왜? 야옹이의 뭐니 밥 달라는 소리 배고픈가 보다 배고픈가 보다 아 이거 배고파 라이터 fatty 아 오랜만에 푸Н하니깐 손목아파 아 진짜 이렇다니깐요 풍운이 제가 풍운을 계속 하고싶은데 드로이드를 키운게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이제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늘 일을 하죠 손목에 부하가 너무 오더라구요 근데 막 한 3-4년 전에는 되게 심해 가지고 터널 증후군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테이핑하고 재활치료받고 운동으로 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디스크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서 재활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와우가 또 저의 지병을 아주 조금 안좋게 하는데 조절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코어 운동이나 스트레칭 하러 많이 스트레칭을 눈뜨면 하죠 관리해야 돼요 컴퓨터 계속 하고 하려면 티어 나눠주시고 여기 티어 나오는게 아니지 다들 티를 엄청 잘하신다 금단 삼산이다 피해 어? 뭐지? 누가 나눔 마시나? 요즘 안토로스 현황 보니까 풍운이 세계 랭커 랭킹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더라구요 1위, 10위권, 20위권 내에 풍운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역시 각풍운, 믿고 따르는 풍운 솔직히 고풍야에서 이제 야드는 잘 모르겠고 고풍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고술과 야드, 그 풍운이 지금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답니다 또 이렇게 붙어서 잡네 이렇게 붙여서 잡으면 가능한가? 접대에 쐈는데 접대에 완전 실패했는데 으아! 피해야돼! 피해야돼! 이거 진짜 아파요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는거지? 생석 같은게 없었나? 생석 있으면 딱 좋겠다 우리 인간적으로 떼놓읍시다 그렇지, 떼야지 으아! 저번에도 공차세서 붙여 잡다가 다 죽고 다시 리트 했어요 3, 2, 1 부채 조심! 안돼! 응, 살거야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세포츠 나오셨네 헉! 헉!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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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이, 이건가? 사투구에는? 아닌데? 누가 탈것 먹었나봐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저거 짱이던데 이뻐요 이뻐요 부럽다 나도 저거 탈것 없고 싶은데 저거 짱이던데 짱이던데 올라와 에구에구 여기도 공차세 며이죠 재밌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같아 재미있는 와아제들 와줌마들 제가 와줌마니까 뭐 근데 저는 와린이 겸 아이가 좀 있을 뿐 하여튼 재밌습니다 여기 옆에 별이 깔려있네 이쁘다 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군딜이 쫄딜하기에는 또 딜루스가 심해서 여기에 붙는 쫄만 쳐야 돼 뒤로 갔다 오고 이러면 너무 심해 로스가 저기 저기 데리고 오니까 화염술사 화염술사 먼저 잡아야 되고 아이고 밟아버렸다 내가 지뢰에 밟아버렸다 자 이동할 준비 이동할 준비 이동합니다 이제 슝 슝 너무 빨리 누른거 아닌데 아 아 너무 빨리 했어 다 맞잖아 저기 얍 뭐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4 3 2 3 2 3 4 5 이거 이거 내가 찾고 싶었던 그거 같은데 모자 야 야아 모자 크 크 크 이거 이거 형변 때문에 이쁜거 같애 그쵸 좀 풍운이랑은 안올리긴 한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좀 인간스러운 모자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야 형변용 먹었다 아무튼 새로운 전설도 없고 공찻도 한번 다녀오고 아 이게 이게 그 겨울축제구나 제가 안그래도 겨울축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했거든요 바로 이어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딩을 찍고 자 다음화는 겨울축제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네요 자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전설무기 때문에 멋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